이번에는 11명의 자기소개가 있었죠. 11명의 자기소개 그리고 오디오는 뚝뚝 끊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한 명을 지워낸 편집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첫 번째 시작은 영수. 언제나 영수였죠. 나이는 86. 이번에 남자들이 대충 8384, 8688 이렇게 좀 세 라인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연세대 졸업의 LS증권, 기업금융업무. 여의도 증권맨인 거죠. 영수가 이제 일할 때의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들 감탄하고 요즘은 진짜 동안이라고. 86이면 몇 살이지? 39인가? 그래서 자금조달 합병 자문, 비상장 회사의 투자 업무. 근데 여기서 이제 영수가 진짜 자기소개에서 무슨 말을 할지 준비를 안 했구나. 긴장을 하지 않으려고 긴장으로부터 회피하는 바람에 무언가를 준비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차라리 좀 확실하게 마주하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할지 전략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서 전략적으로 내가 이 말을 하고 이렇게 딱딱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영수는 워낙 쿨찐이시다 보니까 쿨한 사람은 그런 거 준비하지 않잖아요? 상담자를 연출하고 싶은 찐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영수가 굳이 전략을 했다라고 치면 여기에서 이 자기소개 때 반바지에서 여기서 이제 어떤 반전 매력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영수가 너무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게 결혼에 관해서는 2년 전쯤부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친한 지인들도 결혼을 다 해가지고 친한 지인들도 거의 다 90%는 결혼해서 결혼을 하긴 해야겠구나. 뭔가 이것도 나는 뭐 안 하려고 했는데 주문을 세가지고 뭐 하긴 해야겠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나는 그닥 절실하지는 않은데 뭐 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너무 쿨한 모습을 연출하려다 보니까 그냥 다 식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긴장하지 않은 모습은 멋있어요. 긴장하지 않고 여유로운 모습은 멋있는데 열정이 없는 모습으로 보이면 그거는 사람이 무게감이 없어. 진지함이 없어 보인다고요. 영수 씨가 진지함이 없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가 긴장하고 자꾸 뭔가 자기가 긴장하는 것과 그리고 소극적인 영수가 조합이 돼서 나는 쿨함으로 이거를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소극적임과 긴장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올 때는 결혼을 되게 하고 싶고 여기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절실함이 없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앞에 나섰겠지. 근데 쿨한 척. 아 나는 뭐 하긴 해야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저렇게 말하면 좋다 할 이성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철이 물어옵니다. 여기서 이 전에 사람들하고 그래도 대화가 많이 됐나 봐요. 술자리나 밥 먹는 자리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여유로운 태도로 간절한 멘트를 하는. 이 정도가 밸런스가 있지. 태도도 건들건들거리고 말투도 막 그렇게 여유를 넘어서서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배제시켜버리죠. 그렇게까지 절실함이 없어? 그러면 됐어. 이게 이성과 만나는 게 한편으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 면접과도 같잖아요. 서로가 면접을 보는 거잖아. 이게 오랫동안 사귀고 마음이 깊어진 이런 사이가 아니고 어쨌건 상대를 만날 때 이 사람이 아무리 매력적인 것 같아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못 만나는 거잖아요. 일종의 면접과도 비슷하거든. 이 사람이 진짜 넘사벽으로 이 사람이 쓴 논문이 거의 아인슈타인급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뽑아야만 해. 그런 사람은 뽑겠지. 예를 들어서 영수가 아인슈타인급으로 외목의 아인슈타인이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나도 연애는 하긴 해야겠더라고. 결혼은 하긴 해야겠더라고. 그래도 괜찮지. 그리고 영수님이 지금 취업을 할 때 제가 제 친구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증권사도 가고 좋은 데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취업은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해서 취업될 리가 없죠.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경쟁은 어쨌건 그 안에서 들어온 사람. 일단 허수는 절방 거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고만고만한 거 안에서 그 한 스펙 안에서 서로 이제 서로 돋보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는 건 좋지만 자신감과 그리고 어떤 절실함은 동시에 가질 수 있거든. 그런데 잔신감을 가지려는 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버린 것 같아. 겸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아쉬울 게 없어 보이는. 아쉬울 게 없어 보이는 거는 아직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반대를 했는데 나설 출연 사실을 아버지한테 어떻게 알릴 거냐.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런 것도 이제 좀 플러스는 아니야. 아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설였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나이가 내일모레 마흔인 사람이? 물론 아버지가 반대를 할 수는 있겠고 반대를 해도 나왔고 그냥 재미로 말할 수 있는데 저게 좋은 인상으로 남기진 않아. 남겨지진 않아. 이번에 뭐 영수님도 외모도 괜찮고 그리고 성격도 좋은 분 같은데 영수의 자기소개는 나설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제가 한 입 해보러 왔습니다. 저 짜장면 먹는 거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짜장면 먹고 후회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소개해도 돼. 똑같아. 지금 결과가 그렇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초에 영수 또 이렇게 결혼할 거냐.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물어보셨대요. 그때 이제 좀 이런 프로에 한번 나가보려고 한다. 라고 내부쳤더니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다. 그 아버지. 아니 근데 38에 여의도에서 증권맨 하고 있는 아들이면 뭐 저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지 않나?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하시고 좀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잔소리를 좀 하시는 분.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시어버지가 되는 거잖아. 근데 물론 뭐 그런 또 어르신들이 며느리에게 또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 인상을 줄 수는 있지. 그리고 너무 부정적이지. 거기서도 아버지가 야 그래도 이왕이면 소개팅하고 좀 그런데 해야지 거기 나갔다가 야 크질나. 아니면 뭐 야 거기 나갔다가 책임 되게 감당되겠냐? 뭐 이렇게 뭔가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네가 그냥 엄격하고 소통이 잘 되는 아버지는 아니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 아 영수의 집안은 뭔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완고하신 그런 아버지고 소통을 하고 같이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집안은 아니겠구나.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수 씨가 그런 면에서는 아버지보다는 좀 어머니랑 가까운 사람일 것 같기는 해요. 영수 씨가 막 완고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닐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영수는 오히려 어머니의 어떤 성정을 더 닮았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가 너무 나약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너무 관종이면서 그리고 성정이 또 자기처럼 딱 강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 영수는 뭐랄까 어떤 고난을 이기는 그런 강력함은 없으면서 또 관종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어디 가나 이제 얘가 뭐 밥벌이 해먹겠나 이제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지. 근데 아들 대단하죠. 여의도에서 증권맨 하고 있고 그리고 연대면 우리나라에서 스카이 안에 들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들인데 아버지 눈에는 이제 덜 차는 거지. 아버지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었을지도 몰라. 아 그래서 아버지 자랑하는 거라고 본인 마음을 얻을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어필은 안 되잖아. 아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지금 순간 깨달았다. 그렇구나. 약간 영수의 기본 정서는 살짝 그 옅은 좌절감이 있는 쿨진인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어쨌건 자수성가를 했거나 어쨌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룩한 어쨌건 아들 입장에서는 따라잡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경제력이나 아니면 어떤 지적 성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뭘 해도 아버지를 만족시켜줄 수 없는 그런 좌절 상태 그래서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난 괜찮아. 이렇게 그냥 이게 쿨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내가 뭐 해봤자지 그 마음이 그냥 기본으로 깔려있는 것 같아. 자학객으로 시작해서 자학객으로 끝나는 쿨진은 매력은 없어. 그냥 같은 모임에서 한두 번 얘기를 하고 이런 정도는 되는데 이 사람을 친구까지는 몰라도 남편으로는 그렇죠. 배우자는 내가 의지할 구석이 그래도 있는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영수는 지금 어필이 좀 안 되고 있지 않나. 근데 이쪽 업계는 연복은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몇 개 있죠. 우리나라 경제 쪽 3대 연구소 중에 물론 좀 딴 얘기지만 그 중에 뭐더라? 주식, 금융 등인가? 근데 그 3대 연구소 중에 보험 연구원이 있어요. 근데 이 보험 연구원 하면 사람들은 되게 보험 무슨 보험사가 운영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쿨한 척하면서 자기의 어떤 열폐감을 가리려는 느낌 같아. 자기의 어떤 좌절감? 그리고 이게 설렁설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원래부터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거에 내가 뭔가 열정을 드리고 자신감 있게 최선을 다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인 것 같아. 그래서 어쨌건 너가 그래서 안 되는 거다라는 아버지의 말. 저게 뭐 자학 깨끗처럼 있지만 저게 이제 아버지의 입버릇이겠죠. 아버지의 입버릇이라면 영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수는 뭔가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조금 숨어 있고 그래서 무언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도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소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았어. 자기소개를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멘트까지 준비해가지고 딱 나서서 했을 때 사람들을 선택받지 못하면 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너가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스스로를 자학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애초에 기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여자 출연자분들도 어리지 않거든요. 이제 세상 경험 다 해봤고 다들 경력이 있단 말이야. 뭐 당장 옥수님만 해도 지금 PM으로 4년을 일했는데 PM으로 일하면 어쨌건 프로젝트 하면서 들어온 신입들 이렇게 하면서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데 고객들 요구사항도 정의하고 하려면 사람에 대해서 알 거라고 아무리 공주님들이셔도 그래서 저런 말 들으면 아 얘는 그렇구나. 라고 벌써 어리게 봐버려. 그러니까 영수님 대단하거든? 연대 가고 그런 좋은 직장 갔으면 대단한데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과거에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계속 이런 말을 종종 들었겠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아버지도 옛날 분들이라. 목동 키즈라 친구들 중에도 잘 된 애들이 있어서 본인은 그닥... 그런데 목동이 그렇게 대단한 동네야? 정숙이 우쭈쭈하면 넘어가죠. 넘어가지 그건. 그러면 넘어가죠. 영숙님의 우쭈쭈는 보통 능력이겠어요? 이름으로 유명한 동네들 있죠. 그쪽 방향으로 따지면 연희동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막 잘 사는 사람들로 유명한 동네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듣고 그러니까 뭐 다들 빵 터지지만 재민기로는 성공했지만 영수의 이미지는 조금 깎였다. 그런 면에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유교주인 분이라서 여기서 뭔가 아버지에 대한 이게 자아깨그인데 살짝 영수 마음에는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싶은 울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약간 가설로는 세워져.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 근데 그게 반항을 해봤자 항상 진압당해서 감히 반항할 생각조차 못하는. 이럴 때 한마디 하는 이게 영수 입장에서는 소심한 반항이겠지.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는. 그러면 아버지가 영수에게 일두거수 일투족을 간섭하는 그런 사람은 아닐지언정. 영수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아닌데 오히려 영수가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더 쿨진 더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러면 영수는 어쩌면 굉장히 통제적인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 통제적인 사람에게 끌리는데 일단 여자분들 데이트를 보고 어쨌건 영수는 그런 통제적인 사람에게 오히려 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수는 순종적인 아이자와 자유로운 아이자가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상과 연화 중엔 누가 좋으냐라는 거에 저는 연상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자를 굳이 카메라로 잡는 이유는 뭐죠? 연상이라서 사실 위로는 좀 그래서 위로는 동갑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본인이 알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상 초과 이거 구분 못하는 거 아니야? 설마? 위로는 이라는 거는 초과라는 건데 이상으로 해석한 거야? 지금 위로는 동갑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뭐 위로는 동갑이라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죠? 몇 개월 몇 개월 그렇게 다들 술렁이고 영수도 당황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자연스럽게 저거를 수습할 수 있을 정도의 대범함은 없어. 당황하고 실은 그런 면에서는 간이 크진 않거든? 간이 작고 소극적인데 쿨하고 싶어 한 마음 그리고 자유롭고 싶은 마음과 순응하고 싶은 마음 다 있죠. 그런 게 현숙님이 센스가 있더라고요. 센스가 있는데 그게 배려와 센스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일단 좀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동갑 플러스 한 살 까지 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일단 재미를 있는데 이제 신뢰는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밑으로는 뭐 어릴 하고 사실 뭐 이러면서 어릴수록 좋다고 나이는 위로는 동갑까지만 되고 아래로는 뭐 어릴수록 좋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아 쟤는 진짜 생각이 없구나. 쟤는 메타인지가 안 돼 있구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차피 뭐 위로 안 된다 아래로 안 된다 이런 조건 정하는 것보다 어차피 상대들 속에 듣고 판단해도 되는 건데 여기서 뭐 지금 19살이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여기 출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그래도 이렇게 대화가 통한다면 나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사귀었던 분 중에는 연상은 없긴 했습니다. 뭐 그 정도로 말해도 지금 영숙하고 싶은 말은 충분히 전달될 것 같거든. 굳이 여기에서 저렇게 하니까 이게 말을 못하면 준비를 하고 왔어야지. 이게 필터 어디다 놨고 왔어. 이번 기수는 뭐 하나씩 다 빠뜨린 분들이 있는 기수인데 이 영수도 뭐 다른 부분 다 무난하잖아요. 외모도 무난 직업 무난 직업 무난 이상이지. 직업 학벌 성격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필터가 없네. 필터랑 지금 개념 그리고 본인에 대한 메타인지 뭐 이런 게 없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한테 뭐가 좋겠어. 좀 어른분이 저 좋다고 하면 저야 감사할 일이죠. 그거는 좋다고 할 때 얘기하고 자기소개 때 뭘 지금 김칫국을 마시고 있어. 그러다 속 쓰리지. 나중에 좋다고 할 때 그때 얘기하고 좋다고 할 만한 그런 부분을 좀 어필하지. 물론 이 전에 연애를 할 때는 어른분이 영수를 좋다고 했을 수도 있겠죠. 좋은 직장 좋은 학벌 그리고 외모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성격도 조금 모난 데 없고 뭔가 이렇게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시키거나 요구했을 때 또 잘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먹힐 수 있어. 근데 그건 그때 얘기해도 되잖아. 좋다고 할 때 얘기해도. 뭘 좋다고 하면 감사할 따름이라고 지금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굳이 자기소개 때 할 얘기나 얘기랑 데이트할 때 할 얘기를 지금 구분을 못하고 지금 막 뱉고 있어. 그럼 직업도 좋고 그럼 영수가 어디 소개팅이나 이렇게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영수 같은 사람 소개팅 해줬을 때 영수씨 같은 사람 이렇게 해서 나 이런 사람인데 소개해줄까 했을 때 오 좋네 라고 한소리 듣기가 쉽지 영수가 뭐 나쁘지 않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다 깎아 먹었다. 유약한 면이 있죠. 그 유약한 면 때문에 영수 아버지도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말들이 영수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등장 때 반바지 차린과는 180도 다른 그런 모습으로 안 해도 될 말을 미리 하는 거 방어기제죠.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실망할까 봐 그냥 미리 던져버리는 거 그래서 영표를 받은 의지를 다줬던 의지를 다줬으면 자기소개라도 준비를 하지. 의지를 다줬다고 이거 근데 영수의 장점은 있어요. 조금 통제적인 여자 입장에서 내가 좀 통제적이고 상대가 내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사람 구실은 했으면 좋겠다. 일도 잘하고 그리고 근데 또 내 일을 원래 일도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서 이성이 배우자가 하는 말을 그냥 다 순응하는 사람이 또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 근데 영수는 순응해 근데 가끔 이 엉뚱한 짓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만 좀 자유를 주고 그래서 이 성실하고 능력 있고 순응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영수는 결혼하기에 되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원하는 사람하고는 더 잘 맞을 텐데 어느 부분이냐면 배우자를 통제하기를 원해서 결혼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 보통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의지하려고 결혼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영수의 시장은 좀 좁을 수 있겠죠. 근데 통제적인 시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저런 성재적인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는 크게 간섭하지 않아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대체적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간섭하지는 않고 아들을 혼내지 며느리를 혼내지는 않고 며느리한테는 안 거죠. 근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혼낼 수 있을지도. 사람에 대한 분석은 뭐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가정 내에서 관계에서 즐거움이 많지는 않았으니 결핍이 있고 지금까지 인간관에 영향을 미쳐서 자기소개도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영수씨가 집에서 어떤 소통이나 대화의 즐거움을 얻진 못한 그런 부분이 억압된 사람 그래서 굉장히 순응적이지만 자유롭고 엉뚱하고 튀고 싶은 그 자아가 발현되는 부분에 있어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겠지. 그렇게 이제 영표를 받은 영표클럽 그래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영수는 자기가 반바지나 이런 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닐 거라고 본인도 알고 있었네요.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는 게 영수가 아닌가 영수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86년 호랑이띠니까 연애에서는 호랑이처럼 86년생의 호랑이띠군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소개도 좀 열심히 준비했어야지 나중에 나중에서야 이제 깨닫고 열심히 하면 늦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호는 어떻게 보면 이 밖에서는 이성들에 대한 인기는 영호가 영수보다 더 낮았을 수도 있어요. 영수는 편안하거든 사람이 좀 만만하고 편안한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영호는 지금 여기서 곰돌이 이미지로 좀 그래서 그렇지 영호는 안 편해 사람이 그래서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영수가 더 차라리 영호보다 인기가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여기 와서 지금 영호가 노력하고 이러니까 벌써 이미지 바뀌잖아. 영호가 근데 좀만 더 노련한 사람이었으면 옥순과 데이트할 때도 부드럽게 대하고 편안하게 대해서 뭐가 됐을 텐데 영호도 편견이 많은 사람이죠. 말이나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상대가 원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기자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본능적으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를 굉장히 열심히 부르고 영호는 박수 쳤어? 영호는 인기를 원하지 않아. 인기를 원한다기보다는 성취를 원하는 사람이죠. 인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일단 누구와 타겟이 될지 모르니 일단 초반에 뿌려놓고 그리고 한 사람 타겟해서 가는 거. 근데 영호가 좀 인기를 원했다면 여러 사람이랑 하면서 같이 그 좀 어느 한 순간도 허투루하지 않겠지. 근데 영호는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고. 그냥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노래 부를 때 박수 치고 사람들이 약간 응원하는 느낌으로 가는데 어쩌면 영수는 저런 거를 본인 브랜딩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좀 왠지 도와주고 싶은? 그러니까 막 노래를 잘 불러서 매력적이다 이런 것보다도 아 왠지 이 사람이 하면 싼하다.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저 자신감 없는 모습에 내가 좀 호통을 쳐서라도 이 사람을 좀 끌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여성분도 부성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모성애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모성애 일종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 여성분들 마음에 이 모성애 어쨌건 얘를 다독여주고 싶어. 근데 또 엄격하게 혼내기도 싶어. 그 마음을 차라리 자극하는. 부모의 마음을 자극하는 식으로 차라리 그렇게 해서 시장이 좁더라도 그렇게 하면 딱 그걸 원하는 여성분하고 만나면 정말 퍼즐이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억대 연봉을 받는 증권 맨이기 때문에 반전 매력. 근데 또 스스로 짠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되게 쿨해 보이고 싶어해.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잘 모르는 쿨병을 버리고 그냥 좀 일관된 모습 그리고 좀 차분한 모습 여유로우면서도 그래도 그냥 자기를 인정하는 모습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영호가 자기를 인정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영수는 자기소개 그렇게 짜장미식가로서의 자기 어필을 끝내고요. 이제 두 번째 영호 이렇게 영호의 등장에 시선집중 내 표의 주인공이니까요. 영호가 자기소개 때 얘기하더라고 제가 영호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영호는 인간중심의 사람과 일중심의 사람으로 구분했을 때 영호는 명확히 일중심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영호가 자기소개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할 일이 먼저고 하고 싶은 일은 다음이다. 그래서 내 일 해할 일을 그냥 하는 이거는 하고 싶은 일에는 둘 다 일처럼 보이지만 하고 싶은 일은 친구도 사귀고 노는 거 하면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놀고 연애도 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여행도 가고 술도 마시고 누군가가 필요해 인간이 필요한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결국 일 일과 인간 중에서 일을 우선으로 한다는 얘기야. 저 나이에도 근데 아버지의 말로도 해방될 수 있나요? 노력하면 되죠. 노력하면 그래서 이 문구에 지배를 오래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정말 오랫동안 인간보다는 일이 중심이고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야.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러면 영혼 같은 사람하고 같이 일할 때 어떨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게 통할까? 안 통하지. 영혼은 사람이랑 좋게 좋게 지내는 것보다 아니 내가 지금 만나고 싶은 친구도 안 만나고 연인도 안 만나고 그렇게 사는데 거기서 일 같이 하는 사람 배려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어. 친구도 그만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영혼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영혼은 한편으로는 군계 일학이라고 할까? 운동도 제법 잘했고 공부도 항상 원탑이었으니 주변 아이들은 경쟁의 대상 혹은 동경의 대상이었겠지 동급으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의 어떤 시기 질투를 느끼고 근데 또 영혼은 그런 부분에서 자기를 낮춰가면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 할지도 않아. 그냥 공부가 우선이었겠지. 그래서 암튼 영혼은 일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고 저게 상사 입장에서 영혼에게 일을 시킬 때는 너무 좋아. 얘가 호툴하지 않을 거거든. 일을 중심으로 할 테니까.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거나 친구가 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 왜냐면 영혼은 친구 같은 소리하고 있어. 일이 중요하지. 근데 지금 여기 나는 솔로 와서도 영혼은 비슷해.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보다 나는 솔로는 여자들의 마음을 얻으러 온 거니까 여자들을 만나러 온 거야. 그래서 뭐 같은 남자 출연자들한테 뭐 나눠주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가서 여자 출연자들한테면 일단 나눠줘. 그리고 뭐 같이 방 쓰는 사람한테 이렇게 뭐 같이 써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내 옷이야. 내 옷 거는 곳. 그 옷을 뭐 잘 걸었다 못 걸었다 둘째치고 그냥 나는 내 거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왔고 일 중심 하고 싶은 것들은 대부분 다 미뤄서 해오느라 뭐 여자 출연자는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일이야. 나는 솔로가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나는 솔로의 미션이 뭐예요. 여자를 만나라잖아요. 미션이잖아. 나는 솔로의 미션의 중심적으로 전략적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영혼은 스스로 예전보다는 나는 덜 그래요.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게 완전히 바뀌었을까?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완전히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 이번에 나솔사계의 18강수님 봐봐요. 자기는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목표지향적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 물건을 나눠주는 사람도 제가 19기를 예술을 들었잖아요. 19기의 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핫팩을 남자 한 박스 여자 한 박스 나눠줬어. 보통 그런 식으로 하지. 그 당시에 목걸이 영우님도 자기 농장에서 가져온 사과즙인가 포도즙인가 그거를 남자도 나눠주고 여자도 나눠줬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예를 들어서 18영숙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동성들만 나눠줬어. 일단 동성들부터 나눠주고 단둘이 쳤어. 근데 영우님은 그런 거 없어. 일단 이성부터 나눠줘. 이성만 나눠줘. 다른 사람들도 뭔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도 이걸 하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다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을 대부분 다 미뤄서 해오느라 사랑을 제대로 못해본 남자. 사랑만 못했겠어? 관계도 잘 못맺었겠지? 그렇지만 그러니까 영우의 아마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일적은 걸로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맺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결혼하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것만 따지면 나쁘지 않은 속성이에요. 이 사람이 뭐 어디 가서 뭐 술 먹는다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 챙기느라고 집에 소홀하다 그럴 일 걱정은 없으니까 최소한. 근데 이제 다만 내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하나하나 얘기해줘야 되고 이 사람이 한번 어떤 편견을 가지면 그걸 깨기가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렇지만 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오지랖이 넓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지내고 이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런 거를 알고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좋게 좋게 가는 그런 사람을 바란다. 그러면 영혼은 안 되지.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그런 거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자기 것 딱딱 챙기면서 그렇게 목적지향적으로 쫙 가고 그런 사람을 원한다. 그러면 지금 영혼은 아주 나이스죠. 요즘 유해는 친구 없고 취미 없는 자주성가한 찐따의 매우 상위권 모델임. 상당히 날카로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영호도 장단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좀 불편하고 친구가 되기 싫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꽤 많을 거야.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친구라는 거는 물론 꼭 서로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통점도 있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영어는 그러지 않아. 내가 일단 공부가 우선이니까 그걸 굳이 다른 사람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지도 않아. 옳은 게 옳은 거야. 이런 성격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힘들지. 어울리는 게 힘드니까 또 더 혼자서 됐어. 내가 알아서 잘하면 돼. 하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쭉 달려가는 게 영호의 삶이었고 그게 지금의 영호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못해본 남자. 영호는 자존심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이는 88년생 직업은 변호사 영수보다 두 살 어린 상태군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옥순 씨 얼굴을 비추는데 표정이 안 좋죠. 그리고 윤현 시절에는 거의 골목대장이었던 영호 그리고 반대한 계주에서도 1등 주자까지 맞는 운동도 잘하고 체격도 좋고 거기다가 공부도 잘하니 오히려 왜냐면 내가 잘난 역할이지. 이번 기수에는 대부분 좀 스타야 스타. 스스로가 다 스타였어. 별은 외롭게 혼자 떠있죠. 그래서 공부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서 친구들도 인정한 못하는 게 없는 초엘리트 친구들이 그래서 울산 출신이고 울산 1등 그래서 서울대학교 입학을 했고 근데 그 안에서 처음으로 못 봤던 좌절 그리고 고시공부 행시했는데 몇 년 동안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7급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 안에서 영호는 좀 자기가 항상 1등이었고 최고였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나에게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겠지. 7급 뭔가 행시를 공부했다가 7급 공무원으로 하다 보니까 스스로 7급 공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나는 한라산에 오르려고 계속 훈련을 해왔는데 지금 내가 오른 산이 예를 들어 설악산이면 설악산도 좋은 산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아니잖아요.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 한라산이 맞죠. 암튼 그러니까 계속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었겠지. 그래서 거기서 마침 또 거기서 만난 변호사의 권유로 품게 된 새로운 도전. 그리고 이거는 진짜 완전 가설인데 저는 영호씨가 아까 영수씨와는 다르게 영호씨는 아버지와 어떻게 보면 라포가 상당히 잘 쌓여있지 않을까? 지금 아버지가 굉장히 라포가 잘 쌓여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못 본다거나 그래서 집에서 스스로 아버지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아버지랑 라포가 굉장히 잘 쌓여있어서 그런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 그러니까 영호가 사람을 대하는 거는 지금 부처에서 만난 변호사를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을 굉장히 멘토처럼 높게 얘기하거든요. 높여서 얘기하고 원래 원래 이 전의 영호를 보면 굉장히 사람을 존중한다기보다는 투쟁의 대상으로 봐 전쟁의 대상으로 봐 옳다 그리고 여기서 그분 덕분에 행시를 됐다 또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눈빛으로 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호는 어떤 선이 넘어가기 전까지의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 근데 어떤 선이 넘어간 사람은 탁 인정하거든 그게 나는 어떤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아버지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싶으면 그 그룹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게 아닌 그 그룹 바깥에 있는 사람은 네가 잘라봤자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영호는 어쨌든 그냥 완전히 안아무인 독고다기라기보다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아버지 같은 어른을 분명히 좀 갈구하는 면도 있는 것 같지 갈구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과 인정할 수 없는 근데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어쨌든 아버지 정도 되는 그치 그 변호사는 영호가 7급 시절에 영호를 알아보고 로스코를 권한한 사람이니까 나를 알아주는 어른에 대한 갈망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아버지 같은 사람을 원하는 거지 그렇다면 아버지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너무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 같은 존재를 사회에서도 찾고 있거나 하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아니에요 뭐 이 사람이 서울대고 변호사니까 또 그 사람 말을 또 인정하고 또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강남에서 여기에서 이제 누구랑 같이 하면서 또 같이 일하는 분을 높이는 단어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호는 굉장히 수직적인 사람인데 그 수직이 뭐 나이 서열 이렇게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어른 그리고 나 그리고 다른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긴 해 아직 약간 그 세상 무서운 맛을 크게 보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근데 뭐 영혼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도 많아질 수 있는 건 맞아 자기 편이 없어질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어쨌든 근데 영호 씨는 그런 거를 또 물리칠 수 있을 만큼 자기 실력이 있는 사람일 테니까 외롭고 힘든 삶은 살지만 영호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겠죠 오히려 그런 더 내가 인정할 만한 권위를 쫓고 있는 사람인 거지 약간 주인공을 만만히 봤다가 주인공한테 깨져서 주인공을 인정하고 약간 뭐 주인공의 오른팔 아니면 뭐 하여튼 그렇지 중간 보스 약간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성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데 뭔가 자기를 꺾은 사람에 대해서는 또 충성을 다하는 약간 그런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 그렇게 이제 공부와 일만 바라보면서 쉼없이 달려온 지난날 연애 횟수는 다섯 번 미만 아하 이거 지금 상철 씨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거야 지금 상철 씨는 한 번 했는데 연애 횟수 너무 적어요 다섯 번 미만이에요 가장 긴 연애는 연애 기간도 반년이 안 되는 상황 그러면 지금 영호가 나이가 30대 후반인 건데 그런데 연애를 지금 많이 쳐줘서 네 번 한 거고 근데 제일 긴 게 반년이면 연애한 기간은 1년 이내인 거지 거의 그렇게 봐야 맞는 거지 총 연애 기간은 상철이 더 적긴 하겠다 그치 상철 씨는 한 번의 연애를 좀 길게 하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게 제일 긴 게 반년이면 뭐 보통 한두 달 만에 끝난 거잖아요 제일 길어봤자 뭐 6개월이니까 6개월도 안 간 거니까 제일 긴 게 5개월이고 나머지는 뭐 2, 3개월 만에 끝났다면 그 정도면 결정사 갔다가 썸 타도 그 정도는 돼 결정사 갔다가 일단 이 사람 좀 만나 볼게요 하고 한 두세 번 더 만나면 그러면 두 달 뚝딱이야 그런 것도 그냥 포함시켜서 지금 네 번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 친구도 서울대거든요 그런데도 자신감이 없는 거지 너무 오랫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소개팅에 나가서 누구랑 썸을 좀 타기 시작해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면서 자신감이 없고 딱 주저주저하니까 상대도 아 이게 뭐야 얘가 열심히 해야 만날까 말까인데 아무튼 그래서 영호도 이렇게 고시를 실패하고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연애하거나 막 주변에서 소개받고 이러는 게 좀 쉽지 않았을 거야 거기서 나가도 쉽지 않고 주변에서도 뭐 소울대 나왔고 얘 진짜 능력 있는 애고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것만 갖고 만나긴 또 어렵잖아요 어쨌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 목표 지향적으로 사는 태도를 바꿨어요 저게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닌데 근데 영호는 저렇게 바꾼 거지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연애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제 뭐 쉽지 않죠 그 전까지는 여자보기를 돌같이 했기 때문에 저게 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들이 나를 좋아할 리 없어라는 생각 내가 지금 고시 공부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영호가 상대한테 맞춰주려 하지 않아 영호는 내가 아쉬우면 맞춰주고 내가 이렇게 맞춰줬으니까 나 좀 바라봐 이런 게 보통은 있잖아요 근데 영호는 그런 거 없어 어 그러니까 잘 안 되죠 특히나 20대 연애는 잘 안 되지 왜냐하면 20대 연애는 일종의 나솔 세계야 나솔 세계니까 여자보기를 이제 돌같이 하라고 했고 20대는 나솔 세계야 왜냐하면 20대 때는 그 남자들이 굉장히 그 절실하고 욕망덩어리이기 때문에 많은 들이뎀을 해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있는 여성분들은 살짝 그 1대1의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그 여러 사람과 여러 후보자들을 두고 알게 모르고 나는 모르고 남자 입장에서는 모르지만 경쟁하는 체계가 되어 있지 그러면 그 경쟁 속에서 그 마음 안에 들으려면 어쨌건 20대의 이야기예요 30대는 달라져 얘기가 그 마음 안에 들으려면 거기에서 상대에게 맞춰주려는 노력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어필이 필요한데 영혼은 이 사람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필을 하는 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잘 안 됐을 거고 그리고 그걸 또 노력하자니 내가 지금 공부에 방해될 것 같으니까 돌같이 하려는 거지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가장 강건하고 활기 넘칠 때를 다 날려보낸 게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지금도 활기 넘치지 뭐 지금도 다들 이번에 기수 나오신 분들 다 아직 젊고 훌륭한데 왜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제가 데이터를 많이 못 해봤던 것 같다 이상형은 코가 예쁜 여자 아름한 스타일 차분하지만 센스 있게 말을 잘하는 총명한 여자 영혼은 필터가 없으니까 그냥 말을 하죠 연상연혼은 동갑 이하 선호 영혼이 지금 남자 중에서는 막내라인인데 동갑 이하면 좀 몇 분이 배제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지금 영자옥순 그렇게 빠지나요? 그러면 남는 분이 순자현숙 영숙 순자현숙 정도가 남나 그러면 아는 동생 두 명 둘 다 샤대 법대 한 명은 재학 중에 40패스에서 세종 한 명은 계속 도전하다 그냥 대기업 공채 직딩 그 대기업 간 동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내가 같이 보게 할 때 옥수님이 아 옥수님은 88년생 이상이겠구나라고 내가 나도 무싱코 말하거든 이런 게 살짝 그 직관적인 반응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 장면을 다시 보면 88명생 듣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오디오를 떠올려 그러면 그 거기에서 이 전에 뭐 연아는 안 만나봤어요 라는 말이나 그런 오디오를 떠올렸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아 옥수님은 88년생 이상이겠구나 아 그것보다 이제 나이가 더 많겠구나 이제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도 그 또 숟가락을 얹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전에 있었어 여기서 영철 눈치 없게 87년생 탈락 이러고 있네 물론 의도한 건 아닌데 지금 87년생이 있어 있는데 지금 상처를 주고 있어 지금 옥수님 표정은 더 굳어지죠 이제 현숙 씨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또 합니다 여자친구가 주 7일 중에 매일 보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뭐 이 둘은 지금 그래서 매일 보고 있나 이번에도 구도들이 빨리빨리 드러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정확하게 연도를 찝어가지고 근데 영호는 매일 보는 거 좋아한대요 수줍어? 좋아? 아 매일 보고 계시면 좋겠네요 근데 옥수는 좋다고요 옥수는 개발자고 PM이잖아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개발자나 PM들 사이에서 돌던 그러니까 어쨌든 IT 쪽에서 돌던 유머가 있어요 택시 타고 새벽에 들어가면 택시기사님들이 직종을 맞춘다는 거야 그래서 아 IT 쪽이 계신가 봐요? 일을 새벽까지 하고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술 마시고 들어갔거나 술을 안 마시고 멀쩡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IT더라고요 택시기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그 IT하는 사람들께 있지 퇴근을 진짜 프로젝트 하거나 프로젝트 막바지 그리고 아니면 무슨 프로젝트 하다가 중간에 사건 터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막 교차 검증하고 이럴 때 퇴근, 퇴근 못 하거든 그러니까 평일에 바빠 평일에 남자친구 만날 시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옥수는 입장에서는 좋다고요? 나오는 거지 아니야 본봄님 오빠가 창문 열어준다고 했어 딱 세 분이 있어 세 분 영호까지 영호도 요즘엔 안 열어준다는 이거 이상한 건 나쁜 건 아니지 뭐 동생은 창문 열어줄 수도 있고 그건 나쁜 건 아니고 당연히 자상한 오빠고 그런 오빠랑 있으면 충분히 가족이나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좋다는 말을 옥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남자친구랑 어떻게 일주일 내내 봐? 내 생활은 없어? 근데 현숙은 일주일 내내 보고 싶어 하고 있지 현숙씨가 일이 아마 굉장히 고된 일일 거야 여기서 뭐 영철 미워 왜 본인이 읽기 내밀 줄 알았겠죠? 현재 마음에 드는 이성은 몇 명이냐 근데 나는 이 세 명이란 답이 참 의외였어 영호가 세 명이나? 근데 나중에 근데 제가 생각했던 분이 저를 선택해 준 것 같습니다 그건 뭐 현숙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뒤에서도 영호가 얘기하거든 현숙이지 뭐 이건 현숙인데 자기가 1, 2, 3위가 있긴 하지만 1등과 2등의 격차가 매우 커라고 했어 그러면 영호는 3위까지 보고는 있지만 거의 뭐 1등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우리의 최준인가요? 최준 더 리마리오 군이 나왔죠 88년생 36살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고 동문이네 그리고 삼성전자에 근무를 하다가 현재까지 자중차 부품 그룹사에 있는 그래서 자중차 부품 그룹사에서 기획 구매 담당을 하고 있는 임원직이고 그래서 뭐 대단하다 이렇게 근데 이게 계열사까지 다 따져서 3천억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좀 계산이 좀 이상하긴 해 7일 보자 하면 7일 보는 건 같이 사는 거지 같이 살아야지 빨리 결혼해서 근데 이걸 계열사까지 다 따져서 계산하는 거는 좀 이상한 계산이긴 해 과시욕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저기서 또 임원이 됐겠지 그룹사를 총 합해가지고 계열사 3세가 친구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구매 금액이 한 1,500억 정도 근데 구매 금액, 매출액 이거는 개인의 그것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거긴 한데 회장이면 계열사까지 다 따져서 말하는 게 맞는데 그 회사 사장이면 계열사까지 따지지 않는 게 맞고 사장도 아니고 임원이면 계열사까지 따진다고? 조금 이상한데 계열사 평균 연봉이 그래요?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전반적인 정책이나 단가 이런 거를 설정하고 그리고 출장 다니면서 미팅도 하고 그래도 되게 재밌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좀 어필하는 멘트에 비해서는 조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1,500억, 3,000억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 그럼 연봉이 막 300억 될 것 같단 말이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창원 그래도 뭐 어쨌건 이 나이에 굉장히 열심히 살고 좋은 커리어를 쌓고 있는 건 맞지 그렇게 이제 금요일 밤에는 서울로 올라와서 또 삶을 즐기는 지방 혹은 서울 모두 상관없다 난 다 데이트할 수 있다 옥순 씨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군요 취미는 오토바이 라이딩 근데 영식도 한편으로는 인생의 붙임을 경험했던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 보면은 뭐 아역 탤런트도 했었고 그랬다가 또 서울대도 갔었고 삼성도 갔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임원이 되나요? 라는 말에 이제 빵 터졌지만 아마 진지하게 물어본 것 같아요 광수는 순수하기니까 그래서 창업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계속 C레벨 프로젝트를 했고 그러니까 창업도 해봤고 근데 그 창업을 한 게 뭐 잘 됐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어쨌건 계열수가 아니지 그 회사 임원으로 갈 정도면 이대로 인수가 됐을 가능성도 있지 근데 보니까 인수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현재 회사의 기존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조건 그러니까 자기 회사를 그대로 가져온다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어떤 프로젝트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조건으로 뭐 됐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케이스는 종종 있어요 영식 씨가 이런 케이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뭐 웅진같이 그렇게 큰 회사 안에도 그 웅진 컴퍼스라고 또 있거든요 거기 뭐 웅진 싱크빅 뭐 이렇게 해서 웅진 컴퍼스도 약간 교육하는 쪽이에요 근데 거기 계신 대표님이 원래 자기 사업하던 분이야 자기 사업하던 분이 그거가 이제 웅진으로 약간 뭐 인수처럼 되면서 거기에 하나의 계열사가 생긴 거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영식님이 그런 케이스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역배우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고 서울대 대단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대단한 항상 스타였는데 스타였던 삶을 살았다가 자기 사업하고 그런 게 생각보다 되지 않으면서 좀 좌절을 겪었겠죠 그러면서 어떤 인정 스타에 대한 욕구는 계속 남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 안에 그 갈망 상태가 됐겠지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어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남아 있으니까 이 나이에 있으면 좀 또래가 보기에는 좀 어려 보일 수 있지 그러니까 7, 8살 때 연기 학원에 다니는 영식 굉장히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런 것도 다 밀어주는 부모님 기대가 촉망되는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똑똑한 아이였을 텐데 이번 기술은 다 스타네요 스타하고 스타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네 영어도 조금 다른 의미의 스타지 혼자서 떠오르는 별 딩동댕 유치원 뭔지 모르겠고요 거기도 고정 출연했고 끼와 흥이 넘치는 그런 아역배우 출신이니까 인생에서 얼마나 자기 잘난 맛에 살았겠어 그래서 자녀 계획은 어떠냐 여기서 이제 옥수는 굉장히 가정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옥수는 가정을 만들고 싶은 입장에서 그렇게 바쁘게 살면 딩크 느낌이 좀 나는데 자녀 계획은 어떠냐 근데 영식은 이제 자녀는 있는 게 좋고 아기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배우 과자가 될 사람은 의향에 따르겠지만 이 세상에 족족 하나 남기고 하는 게 의미있다 생각한다 이 뒤에서 농담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포장한 말이죠 나는솔레에 왜 출연했는지 물어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 로맨스를 찾고 싶어서 오 그래요 어쩜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드라마의 대사같이 말하는지 뭐든지 과하면 안 되죠 과유불급이잖아 영식씨도 조금 밸런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그러니까 영식은 지금 자기가 나는솔레에 나면서 로맨스의 주인공을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역배우 때부터 항상 스타고 거기에서 누군가의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삶 그래서 영식씨의 능력이면 어쩌면 삼성에 남아있으면서 빠른 승진을 했을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그런 삶이 있어 삼성에서 승진을 하는 삶보다 영식은 내가 사업체를 만들어서 제2의 일론 머스크를 꿈꾸는 삶이 영식이게 맞는 거야 그걸 원해 리스크가 있어도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삼성전자에서 그냥 쭉 가는 삶은 밋밋해서 싫어 그것보다는 뭔가 임원이 돼가지고 30살에 임원이 돼서 막 도전하는 삶 그거를 이제 원하는 거지 그런 그게 이제 영식씨가 추구하는 삶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굳이 따지면 실속보다는 좋게 말하면 이상 근데 그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실속보단 멋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는 멋진 삶을 영식은 추구하는 것 같아 그게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도 좀 그렇잖아요 오토바이라는 거 자체가 그렇잖아 그러네 리스크를 감수하고 멋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좀 멋있잖아 오토바이 탄다고 그러면 근데 어쨌건 위험한 건 사실이니까 리스크를 감수하는 멋진 삶 그게 영식씨에 추구하는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영철 네 번째 영철씨 너무 초조했어요 왜? 제가 제일 형이에요 나이는 83년생 41살 40 나오면 우리는 항상 반응해줘야죠 그쵸? 너무 동안이고 21기 영철님보다 나는 그래도 좀 한두 살 어릴 줄 알았더니 한 살이 많네 소심씨보다 더 철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건 이번에 영철씨는 기수를 좀 잘 만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 기수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아 차라리 소심씨가 이번 기수에 나왔으면 상당히 더 경쟁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장기 연애나 뭔가 이런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측면에서는 이번 영철님보다 소심씨가 더 능력자지 않을까 21영철님 약간 21영철님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 있죠 21영철님이나 이번 영철님이나 둘 다 운동도 좋아하고 유리도 좋아하고 피지컬도 좋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좀 비슷한데 어쨌든 완전 동안이고요 KB모빌리티 책임매니저 그래서 자제나 이런 거 관리하는 담당이고요 여기서 근데 영철님이 굉장히 자기 피지컬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자부심이 막 느껴져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본인이 듬직한 어깨 입고 운동 좋아하는 거 알겠어 근데 보시다시피 제 어깨에 삼두가 자라요 캘리베로스입니다 여기도 머리 안 나 여기도 머리 안 나 자 보이시죠 제가 운동 이거 진짜 많이 먹어서 만든 거예요 이거 한두 푼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보이시죠 자 저의 삼각근 하여튼 그렇죠 아닌데 그럴만해 이게 저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겨냈겠어요 원래 근육은 고통을 먹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수영 육상 이 어차피 보면 알 거를 암튼 수영 육상선수까지 활동을 했고 그리고 또 메모하고 있는 옥순 그래서 물놀이 할 수 있으면 어필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차라리 그냥 이 전기수 영철님이나 십상철님처럼 그냥 포징쇼라도 하지 그래 가서 세븐 이거 하나도 하지 그랬어 차라리 그 정도 할 거면 그랬으면 인정이지 차라리 그냥 십상철님처럼 거기서 그냥 포징쇼를 해버리면 그러면 인정인데 여기서 막 그 또 말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챙길 거면 왜 래쉬가드 챙겨 황금 삼각팬티를 챙겨야지 삼각수영복 그래서 아무튼 빵 터지는데요 입을 일 없으면 저녁에 먹을 때 입고 나올까요? 뭐 드립이지만 항상 과유불급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업되어 있고 이런 거에 정숙님이 엄청나게 반응했을 텐데 아 아쉬워요 그쵸? 정숙님이 뭐라고 반응했을까 너무 궁금해 분명히 누군가의 자기소개는 반응이 없고 누군가의 자기소개는 막 잊고 그럴 텐데 그렇게 뭐 물 빌어줄게 뭐 하고 그리고 물놀이하는 거 좋아하고 서핑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그냥 노는 거 좋아하는 거 플레이를 좋아하는 거죠 플레이어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술에 관심 많고요 아니 물놀이하는 거 서핑 좋아하는 거랑 아 그쵸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게 영철님의 지금 경쟁력이 있거든요 일단 나이도 있고 듬직하고 재밌고 피지컬 좋고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 살짝 하자가 끼어들어 오고 있죠 뮤지컬 연극 콘서트 같은 문화활동 즐기고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 생각에 아 얘는 연애를 끊임없이 했구나 솔로일 때는 서핑 즐기고 커플일 때는 뮤지컬 연극 콘서트를 즐기는 아마 그런 삶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의 문화활동에 같이 장단을 맞춰주는 그러니까 그런 제가 뮤지컬을 좋아해서요 저랑 뮤지컬 같이 다녀주실 분 찾습니다도 아니고 내가 뮤지컬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상대 문화활동에 장단을 맞춰줄 수 있다라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는 물론 이게 정확한 멘트를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면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같이 좋아하는 사람 해봅시다 아니면 제가 그런 거를 그런 예술의 장으로 이끌어드릴 게 아니고 장단을 맞춰준다는 거는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연애할 때 맞춰줬다는 얘기 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정말 문화활동을 즐긴다기보다는 장단을 맞춰주는 쪽이지 않을까 그래서 보기와는 약간 다르게 낭만주의자 저놈의 낭만 낭만을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진정한 낭만주의자는 살짝 광수치인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낭만은 조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낭만 한 잔 마신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신혼여행 가서 아내와 첫 커피를 마시기 그래요 이걸 뭐 감동적이라고 하는데 로맨티스트 이게 뭐 그렇게 낭만적이야 유머 아니야 유머 근데 이제 T인 분들은 공감 못하고 제모야 할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낭만이라고 상철님도 낭만이래 그래서 저희 커피 순결을 제 아내에게 바치고 싶다 다른 순결은 바칠 게 없나 보지 다른 거는 순결과 거리가 먼 단어를 써야 되나 보죠 영혼은 저런 얘기에 웃지 않죠 영혼은 뭐 정색 뭐라는 거요 영혼은 웃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굳이 순결할 거면 다른 걸로 좀 순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여기서 옥수님이 이분도 약간 딩크 느낌이나 그럴 수 있죠 아직 가족을 만들기에는 너무 노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영철은 아 저 딩카 아니고 아이는 두 명 이상 저와 아내가 가능하다면 두 명 이상 낳고 싶다 그래서 만약 물리적으로 둘 중 한 명이 안 된다면 저는 입양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있어요 라고 이게 이제 그래 물론 뭐 나중에 입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게 책임감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게 어떤 일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튼 아이는 꼭 가지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어필하려고 과한 얘기를 하는 거겠지 본인도 뭐 입양에 대해서 계속 입양을 생각할 정도로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제주도 갈 시간에 결정사를 가거나 아니면 소개팅을 받아서 결혼을 했겠지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아 나 저런 멘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입양도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딩크가 아니다는 얘기를 듣고요 여기서 영자님 역시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군요 솔로 된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조사하면 다 나와 전 여자친구가 댓글로 달 수도 있어 그래서 광수가 이야 날카롭다 저 몇 달 안 됐습니다 사실 연애를 많이 쉰 적은 없어요 알고 있어 솔직하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이게 어쨌건 뭐 스타잖아요 각자가 스타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굳이 자기를 이런 식으로 숨기려고 하진 않는군요 솔직하게 이제는 종착지를 찾으려고 나온 거고 물론 영철님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보통 바람둥이들이 영철님이 바람둥이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바람둥이들이 하는 멘트 그리고 바람둥이들에게 끌리는 여자들이 생각하는 물론 남자가 여자 바람둥이가 있고 남자가 여자 바람둥이가 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둥이에게 끌리는 이성이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이 바람둥이기 때문에 실은 매력적이거든요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모르기도 하고 하지만 나랑 있을 때는 너무너무 내가 필요한 걸 촉속 알고 나를 어떻게 보면 다룰 줄 아니까 그래서 너무 끌리거든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날아갈지 몰라서 불안하거든 이 사람이 바람둥이는 것도 알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종착지는 나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걸 믿게 만들어 근데 라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기는 하죠 근데 영철님은 그런 사람 아니야 왜냐면 그런 사람이라면 낯설에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낯설에 나와서 이렇게 솔직하게 어필하진 않겠지 훨씬 더 포장질을 하고 있을 거야 저 멘트 자체는 하여튼 그 멘트와 좀 겹치긴 하는 것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용기내서 나온 거니까 예쁘게 봐달라 그래서 가장 오래 연애한 기간 영자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물어보죠 왜냐면 영자님은 그런 사람들과 대인적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가장 오래 연애한 기간 저는 3년 반 그래도 꽤 길게 했네요 근데 가슴 아픈 건 시간이 지날수록 연애 기간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 3년 반은 어쩌면 고2 때? 아니면 대학 CC? 지금은 40인데 설마 15년 전 이야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짧아진다고? 그러면 최근은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만나나? 근데 이해합니다 영철은 그렇게 결혼할 정도로까지 그런 만한 상대를 만나지는 못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만나다가 관계가 좀 깊어지고 책임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관계를 끝나거나 했겠죠 왜냐면 영철님이 지금 워낙 인기가 많으신 사람이니까 아닌데 이건 되게 공감해 그래서 서로 시간 낭비 안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낭만을 점점 잃어가는 느낌 이게 낭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멋있는 단어인데 저게 굳이 말하자면 자유? 가족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영철이 말하는 낭만이 아닌가?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 놀러간 3박 4일 동안 낭만을 마시고 오잖아요 그거는 가족이 생기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러면 가족이 생긴다는 것은 낭만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 영철이 정의한 낭만? 그러면 영철이 저런 걸 낭만으로 추구하고 있다면 영철은 지금 현실적인 가족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덜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게 이제 어쨌건 낭만을 외치는 낭만 호소인 영철 근데 영철이 말하는 낭만은 좀 자유 같다 책임으로부터의 자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진짜 낭만주의자가 등장이죠 광수 광수는 낯소리를 한 번도 안 봤는데 친구들이 이제 출연하게 되면 무조건 광수일 거다 나이는 막내라인 88년생 막내 트리오죠 친절은 외국계 기업에서 화학장치 사업부 영업팀장 훌륭한 직업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일개 회사원이고요 이게 겸손하려고 하는 말인 건 알겠어요 겸손하려고 하는 것도 알겠는데 광수는 이게 필터가 조금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조심하려고 하고 광수의 이런 가치관 자체는 어쨌건 나쁘게 말하면 선민의식이고 그리고 뭔가 약자 아니면 그런 세상을 좀 경험하고 싶어 하거든 약자의 삶 아니면 뭐 그런 세상 그런 걸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본인의 기본 사고방식은 엘리트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포항공대 나와서 서비스즉 이건 미친 짓 이런 말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훌륭한 직업들 변호사 아니면 앞에 나왔던 임원 그런데 저는 일개 회사원 그런데 이런 기업에서 팀장이면 좋은 직업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가 광수가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주변에서 듣기에는 광수의 말을 들으면 불편해할 수가 있는 거지 광수는 실은 남을 되게 배려하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훌륭해요 이렇게 소리를 듣는데 그러면서 인생 이야기 중고등학교 때 공부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 그런데 실은 광수 얘기는 제가 오늘 아까 1부에서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덜 할게요 고등학교도 조기 졸업하고 포항공대 졸업하고 이랬으니까 자기가 진짜 짱인 줄 알았겠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겠지 진짜 스타고 한 왕국의 왕자 같았을 거야 가장 대단하고 그런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대학을 다니는 동안부터 시작됐을 텐데 포항공대 가면 진짜 미친놈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미친놈들 진짜 말도 안 되게 똑똑한 애들이 진짜 질비하단 말이야 진짜 거기에서 포항공대 대학원만 가도 웬만한 다른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왔어도 수업이나 이런 걸 못 따라가서 울면서 공부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수 입장에서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최고는 아닌 거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부모가 줬던 압박 그런 데서 내가 그만큼을 이루진 못하는 그렇다면 내가 한편으로는 자유를 찾고자 하는 쪽으로 튀어나왔겠죠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본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친구들보다 나는 어떻게 보면 더 부족해 또 부모의 꿈을 이뤄주는 게 또 힘들고 그래서 친구들은 졸업하고 안정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정해진 트랙을 따라가는 게 재미없게 느껴졌다 이거는 광수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찾아간 것 그리고 반골정신이 튀어나온 것 둘 중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아까 1부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1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광수는 17광수가 저는 떠올랐어요 17광수는 의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나서 더 자유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더 어떻게 보면 반항의 시절을 살았단 말이야 핑크머리하고 여행을 막 세계로 다니고 이번 광수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이라는 걸 졸업하는 건 부모에게 대한 책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대학 졸업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오히려 더 내려놔버리는 거지 크루즈베 선원으로 일했다 정말 과감한 결단이죠 용감하고 과감한 결단인데 광수는 오히려 더 자기가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된 기본적으로 세팅된 공부 1등에 대한 압박 그거를 내려놓기 위해서 스스로가 더 과감하게 떨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 승객 1500명 승무원 800명 승객 대비 승무원 수가 되게 많은 거 아닌가 23광수는 현실에 타협한 면도 있어 내가 스타라는 생각을 그래도 이번에 나온 남자 출연자들 사이에서는 좀 가장 내려놓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스타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랑 어떻게 어울릴지 잘 몰라 이 뼛속 깊이는 엘리트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한국 복귀 후에도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서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고 스타트업 창업 이런 정신 같은 거는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길을 가게 되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 그쵸 스타트업 했으니까 임원이니까 CEO니까 C레벨이지 근데 이제 같은 C레벨은 아니죠 저는 망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는 큰 일이지 뭐 오늘 남자 자기소개만 끝내면 다행이겠네요 영우는 근데 진짜 리액션이 없다 영우는 그래서 광수가 지나간 인생들을 단추해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은 행동들이 제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이런 거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거를 존중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뭔가 함께 그 길을 가기에는 좀 가혹하다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저거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좋은데 그래서 광수의 저 가치관을 확실히 먼저 어필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나는 솔로에 출연한 것도 어떻게 보면 미친하고 미친 짓이라고 하려다가 또 여기 다 출연을 한 사람들 앞이니까 광수의 필터가 조금 늦게나마 발동을 해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고 라고 조심해야 돼 지금 광수 씨는 순수 악기질이 있어서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순수 악기질도 있고 기본적으로 엘리트식은 깔려 있는데 사람들과 또 친하게 지내려고 또 그걸 또 숨기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살짝 그 외계인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저기 한편으로는 강한 압박에서부터 회피를 하려는 그게 저 낭만주의의 총매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다음 인생의 막을 함께할 수 있는 반려자를 만난다면 좋겠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될 것 같다 근데 광수는 한편으로 여기 나오길 잘한 것 같아 이번에 나온 여자 출연자들과는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 여자 출연자들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광수 씨가 이런 가치관을 얘기를 한 거는 저거에 저런 독서 그리고 로드 자전거 그래서 자전거는 꽤 전문적으로 취미라네요 이렇게 프랑스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파리를 배경으로 찍었군요 그래서 최고 기록은 400키로 저는 운전도 400키로 안 해요 그리고 트럼펫 그렇게 이제 질문 받고 장기자랑 그러니까 이제 광수는 저런 풍요로움 저런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하고 이제 결혼했어 그러면 당장 이제 어디서부터 트러블이 생길까 뭐 두 사람 사이에서의 트러블이야 그렇다고 쳐 나중에 이제 아이 낳으면 가치관이 죽는다 애를 어떻게 교육시킬 거냐 학원부터 학원부터 뭐 그 아이에게 어떤 경험을 하는 것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나라의 보통의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엘리트라 우위에 있다고 해도 환경적으로 엘리트인 곳에 있는 그게 이제 그냥 디펄트 값이 돼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광수를 보면 그냥 왕국에 살다가 나와서 뭔가 서민들의 삶을 보면서 서민들의 삶에 공감하려고 하고 그 앞에서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하는 그냥 왕족 같아 그냥 서민과 어울려 보려고 하는 왕족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영자가 물어봤네요 영자씨 질문이 상당히 뭐랄까 노련하고 맞춤형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영철에게는 언제 헤어졌어? 얼마를 만났어? 정확히 딱딱딱 그런 거 물어보고 광수에게는 딱 책을 물어보고 근데 광수가 자기 독서가 첫 번째 취미라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착한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여러 장르의 책을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책은 빨간머리엔 굉장히 의외이긴 했는데 영자씨 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기대돼요 인터뷰 때 좀 모순이 있었지만 영자씨의 어떤 좀 조용조용한 거 말고 그 안에 숨은 뭔가 영자씨의 뭐가 있을 텐데 그게 좀 궁금해 나오겠죠? 그래서 이상형을 물어봐달라고 이상형 그거는 가치관 가치관일 수밖에 없어 광수는 그 가치관 자체가 일단 광수는 독특하고 물론 광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 당연한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울 거야 앞뒤가 안 맞는 거? 그 인터뷰 1화 분석 때 얘기해줬어 앞뒤가 아예 안 맞는 거 같냐고 조금 좀 위화감이 느껴지는 정도? 내가 뭐 위화감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성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아 영자가 제약회사 영업인가? 그랬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중산층과 프랑스 중산층의 차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살짝 아까도 뭐 왕국에서 얘기했지만 캐비어를 그냥 먹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 근데 뭐 나 같은 서민한테는 캐비어를 먹었다는 말 자체가 약간 자랑처럼 들려 그리고 지금 광수의 삶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중산층 입장에서는 이 정도 중산층도 아니지 부채 없이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어떻게 소유해 2000cc급 이상 중형차에 통장 잔액 1호 이거 힘들지 하지만 이런 거를 일단 추구하고 살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프랑스 중산층은 다를 줄 아는 악기 외국어 하나 물론 좋은 얘기야 이상적인 얘기고 좋은 얘기인데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멋있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저거를 추구하고 살기에는 또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중산층이 원래는 중간인데 원래 중산층이 자본가에는 끼지 못하지만 프로레테는 아닌 근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약간 10%에서 20%를 가지고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중간이 아니라 좀 높은 부분을 중산층으로 보더라고 그치 맞죠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라니까 광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저게 듣기에 따라서는 남매나라의 이야기 같지 한국의 중산층을 굳이 비교한다는 차원에서 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왕족이 서민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 왕족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막 사람들이랑 다정하게 하려고 아 이게 오뎅이란 거군요 하면서 오뎅을 이렇게 포크로 잘라가지고 칼로 썰어먹고 있다고 쳐봐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냥 사람들 느낌에서 얘는 당연한 걸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래서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또 저런 가치관을 생각하는 또 사람을 만난다면 너무너무 좋겠지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정확히 자기의 추구하는 말을 말했기 때문에 시장은 좁아졌어도 그걸 추구하는 목마른 사람들이 광수에게 DM을 보내거나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한국 중산층처럼 돈을 모아서 프랑스 중산층처럼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요즘에 악기를 뭐 학기는 악기 배우려면 유튜브로도 배울 수 있지만 악기 배우는 건 뭐 꽁짠가? 시간 쓰고 돈 쓰는데? 언어 배우는 건 물론 혼자 노력한다면 되지만 봉사는 지금 일 안이라고 24시간 일 일 안이라고 지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고요 다이아몬드 반지 받을 돈으로 같이 여행 가자 뭐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잘 맞는 사람 만나야 될 것 같아 맞아 물질적인 거를 덜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스스로는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려고 해야죠 그래서 그런 다이아보다는 여행 같은 돈으로 여행 갔다 올 수 있는 그게 이제 그걸 기쁘게 갈 수 있는 분이 제 이상형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친구들에게 얘기해도 웃음거리가 되게 일수였던 공감받지 못했군요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광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작업이겠죠 근데 이제 물질 맞는 주의가 싫다고 하는 것도 한국의 중산층 이러면서 한국 전반적인 문화를 비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술자리나 그런 데서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거지 약간 TPO에 맞는 건가 싶은 거죠 이게 뭔가 발표 자리도 아니고 자신을 어필하는 자기소개 자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필터가 아쉽지 않나 한편으로는 순수한 사람이죠 순수하게 생각하면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도 존재한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살짝 자기가 특별하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자기를 좀 증명하기 위한 삶 그러니까 이게 살짝 뭔가 이게 공부를 잘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만 잘 살 수 있다 라고 대학교 때까지 말해온 부모님에 대한 반항 그 반항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 반항하는 심리가 지금 저 말에 묻어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살고 있죠 잘 살고 있지 그렇구나 너는 우리와 다르게 특별한 존재구나 라는 게 사람들에게 불편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상철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기수에 좀 결이 좀 튀는 좀 요주의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나이는 86년생 38살 영철보단 3살 어린 영수랑 동갑이구나 호랑이띠에다가 사자자리라서 두 마리의 맹수의 기운을 타고난 맹수의 기운을 타고났다기에는 별자리 얘기하는 건 조금 짜치지 않아 너 별자리 뭐니 음 나는 사자자리야 살짝 살짝 그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음 그래요 별자리 좋아하시는군요 음 맹수의 기운을 타고난 별자리여서 그래서 고향이 여기였고 그래서 좋은 기운을 지금 받고 있고 그래서 사는 곳은 창원이고 여기도 이제 LG전자 그러면 21영수님하고 뭐 좀 그러게 창원에서 마녀오네 뭐 한 번 출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뭐 연계해서 또 이렇게 얘기 나오고 또 그런가 보네 잘나가는 가전이구나 잘나가는 사업부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요? 어 딱히 그렇게 막 엄청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소확행이 뭘까 어떤 거를 추구하는 걸까 내 나 자신의 행복을 중요시한다 음 근데 이거는 막 예를 들어서 영철님도 어쩌면 소확행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 영철님도 아예 막 대단한 거 없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가서 서핑하고 그렇게 가서 술 한 잔 하고 그렇게 논다 근데 상철님의 소확행과 영철의 소확행은 완전히 다른 색깔일 거란 말이지 상철의 소확행은 기숙사 살면서 그냥 뭐 TV 보고 뭐 주변 사람들은 뭐 맛있는 음식 먹고 말 그대로 그냥 루틴 안에서 그냥 조금 조금씩 맛있는 거 먹는 정도 TV 보는 정도 지금 보니까 낮술도 엄청 열심히 봤더라고요 그 소확행의 일부는 TV 보기 혼자 TV 보기도 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실은 굉장히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나 자신의 행복을 중요시라고 하는데 어쩌면 나 자신의 행복이라는 표현은 혼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상태 연애를 오랫동안 쉬었고 그리고 기숙사 계속 똑같은 루틴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회사 집 밖에 없는 거의 가까운 사람은 상철일 수도 있겠죠 영자씨가 자기가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은 상철씨가 살고 있겠죠 그래서 좋은 짝 만나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는 게 꿈이다 그냥 뭐 인생의 낙이라는 게 이제 별로 없는 상태지 그래서 가족을 만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다시 이제 만들어 보려는 그런 시도 그래서 상철의 이상형은 이상형은 뭐 뚱뚱하거나 그런 스타일만 아니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기관리는 여자라고는 써 있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넘치고 마지막 연애는 한 5, 6년 됐고 지금 38이고 연애는 이제 그때 한 번 한 거죠 그래서 장거리 연애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한국 내에서는 장거리라고 할 만한 곳이 없다 근데 출장으로는 아무 때나 가도 되지만 이게 실제로 장거리 해보면 만만치 않죠 물론 뭐 할 수는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래도 어쩌면 상철은 근데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 지금 따로 인생의 낙엽 뭐 크게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근무지 이동 가능하냐는 말에 결혼하게 되면 부서 이동 지금 결혼을 어쨌건 상철은 빨리 하고 싶은 상태고 그렇게 이제 부서 이동까지 가능한 상철까지 해가지고 남자 출연자 자기소개까지 받습니다 태국에도 수출된 어느 심리학자와 사기꾼의 대화 마음설계 힘과 그저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